K-Style 요구란 노미나상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오늘 7월 3일에 일본 대화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우우! 지난번에는 제가 노래방으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흥을 돋구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정확히 뭘 준비했는지는 공연장에서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일본을 가게 되어서 글쎄요 이번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동안 필요했던 많은 것들을 구비를 하고 아무래도 먹을 거겠죠? 저는 일본의 편의점 간식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요번에도 섭렵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또 7월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7월에는 생일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즐거운 여름 저와 함께 보내시길 바래요 7월에 만나요 3월에 만나요 8월에 만나요 8월에 만나요